지금까지의 이야기 동성남자고등학교 모두가 꺼려하는 양아치 백요한 사실 알고보면 허당의 모태솔로? 그럼 백요한에게 한 통의 쪽지가 도착하는데 백요한 첫 키스 디데이 3일 쪽지를 보낸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 다짐하는 가운데 나 강우한 등장 알고보니 키스데이가 3일 뒤라고? 과연 백요한은 첫 키스를 지킬 수 있을까? 기다렸어 백요한 범인인가? 니가 범인이야! 아 뭐야 강우진이잖아 어... 모처럼 성공한 백커브였는데 소름끼치가 된! 자 오늘은 1대1로 짝을 지어 돌아가면서 상담 연습을 해볼거에요 내가 고민이 있는데 암물 암궁 너무해 나 오늘 좀 진지하니까 일단 들어봐 하! 강우진 입에서 진지라는 말이 나오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가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 궁금하다 했지? 키는 멀대같이 크고 성격은 더러우면서 모태솔로인데 나 모태솔로 아니라고 했지? 응? 너라고 말 안했는데? 시, 실수야! 백요한 너 설마 나를 그렇게 생각하... 미친놈 아니거든! 딴 생각하다가 그랬다고! 아니야! 아니라고! 너희 둘 시끄러워 진지하게 임해 흥! 재수없는 놈들 같은 반인 것도 모자라 동아리에서까지 봐야 한다니 젠장 시간 다 됐어 다음으로 넘어가 강우진 아아 무서워라 너무 살벌하게 그러지마 다 티난다 백요한 너 강우진 좋아해?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백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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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o